청양고추 $12.5 오믄! 유주와! 아빠! 유주와! 유주, 오셔 이렇게 긁어? 아까 이거 하지 응 맛있어? 응 아빠 빨라와 나 간다 이정도면 됐냐? 너무 많지? 아니야 그래 됐어 아 오늘꺼 완전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 마블링이 너무 많은 것도 느끼해서 못먹겠고 아 너무 좋아 이게 펴야지 양이 많아 보여 아까운데? 딱 한 모금만 먹어야지 그럼 육사시미가 너무 많은데? 그냥 먹으면 되지 아 맞다 아 아까는 세 쪽만 줘 세 쪽 아 말도 바뀐다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와인 먹는다고 이제 와인 먹고 싶어서 나 오늘 점심 진짜 거의 굶었거든 나 오늘 점심 진짜 거의 굶었거든 아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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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 타만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먹었던 육사시미랑 그거 완전 그 쓰레기였고 엄청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